장모? 아니죠. 장인이죠. 겐지 장인 물겐지님을 모시겠습니다. 16시즌에 겐지로 세계 1등을 한 번 찍었던 물겐지 워터라고 합니다. 겐지 스킨 중에 이건 조금 별론데 라는 스킨이 있으신가요. 저는 검도. 검도? 아 이거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왠지 알겠다. 겐지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게 에임이라고 생각해요. 우클리 세대 다 헤드에 꽂히면 150으로 되거든요. 펑튀기가 돼요. 윈스턴의 역으로 들어와도 잡을 수 있거든요. 그럼 아나랑 메르시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혹시? 저는 메르시. 아 공버프 달달? 그러면 내가 메르시를 하는 거랑 드마가 제냐타. 그래도 메르시. 딱 총만 쓰는 랭커 메르시. 제냐타 인형. 근데 킬 개잘 줌. 그러면 제냐타 하죠. 오 내가 걸렸다.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말해야 돼. 그럼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는 몇 점이세요? 최고 점수는 4,667. 낮은 점수는 3,000점대였나? 그때 배치 보면 다이아 나왔었어요. 알고 있어요? 나도 루시오볼 다이아였지. 뭐 긁어면 됐어. 그냥 겐지 엉덩이가 섹시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솔직히 인정. 좀 반짝거림. 찰지다고 생각하시고 때려보고 싶다고 생각하셨나요? 한 번쯤은 가진 적이 있어요. 아니 이거 진짜 봐봐요 이거. 갤러리 들어가서 기본균지. 뭐 크롬. 아 뭘 오늘은 이거다요. 아 저 이상한 새끼 저거. 저거 이상. 질문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고. 꿀팁 같은 것 좀 알려주시겠어요? 이제 팁 중 하나가. 질풍참을 썼을 때. 적을 잡으면. 이게 쿨이 돌거든요. 어 맞아요. 내가 질풍참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 해도. 아군 팀이 잡아주면. 질풍참이 필요해요. 이제 제가 말하는 고속 질풍참은. 이제 아군 팀이 말했을 때. 누구누구 딸피다. 누구 다 딸피. 이러면 이제 첫 위치 이렇게 보이잖아요. 멀리서 그때. 이걸 바로 마우스로 옮겨줘서. 이렇게. 뭐지? 그냥 질풍참을 여러 번 그으면서. 에임을 옮기는 거예요. 잠시만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. 아아아아.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. 안 돼요? 계속 쉬프트를 눌러줘야 돼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. 연습 말고는 없나요? 약간 좀 쉽게 하는 거 없나요? 고속 질풍참? 제가 원래 연습했던 건데. 이렇게 뛰어놓을 수도 있어요. 우와. 이렇게 빠르시 붙여놓고. 이제 에임 연습도 할 수 있거든요. 어 뭐야. 어 뭐가 보여? 이걸 빠르게 계속 하다보면. 그러니까 자기가 머릿속에.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. 이거 어디쯤에 왔겠다 이런 거? 네. 근데 고속 질풍참은 아군에 딸피콜이 안 나왔을 때 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. 잘못 썼을 때 이제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. 저 보통 연습할 때 이렇게 천천히. 튕겨내기 가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. 아 네네네. 보통 튕겨내기를 켰을 때 지속 시간이 2초 정도 되는데. 네네. 이 사이는 공격을 못 하잖아요. 아 맞아요. 이거를 심리 싸움으로 이용해가지고. 이렇게 벽 근처에서 싸우고 있을 때. 이렇게 막 짤짤이 때리다가. 이제 튕겨내기 썼다가. 캔슬하고 이렇게 잡는 게. 아 맥클이가 틕겨내기 쓰자마자 이제 좀 있다가 쓰니까. 그걸 이제 노려갖고 이제. 그래서 계속 때리다가 튕겨내기 키고 캔슬해서 잡고. 겐즈들이 암살할 때 쓰는 콤보가. 이제 우클릭 근처. 우클릭 근처. 근데 이건 한 방에 안 죽어요. 한 방에 적을 잡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찾은 게. 이제 우클릭이랑 질풍. 이제 세 번째로. 적이 이렇게 멀리는데 한 번에 잡는 방법은 없을까. 그래서 나온 게. 이제 질풍 사거리 정확히 조준하고. 멀리서 질풍참 쓰고. 표창 헤드 세 발을 맞추는 거. 좀 고난이 두기 진데. 뭐야? 질풍 쓴 다음에. 이렇게 헤드 세 발. 그냥 잡는 거예요 이렇게. 아 이거 되게 거리기 사람이 되게 중요하겠다. 네. 이렇게 한 번에 잡는 건데.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. 뉴풍참인데. 그냥 한 번에 잡고 빠지는 거 있어요. 아 이렇게. 이게 뉴풍참이구나. 게임에서 할 땐 저는. 별로 많이 못 써봐가지고. 실질적으로는. 어려워요. 사용하기 힘들다. 실질적으로 사용해도 이제. 삑사리도 많이 날 수도 있고. 뉴풍참이구나. 빠지면은. 겐지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약간 겉멋 느낌. 그 가장 궁금했던 게. 겉멋이라고 하셨는데. 브론즈에서. 쓸 수 있는. 그 겉멋 콤보가 있나요? 류승용. 기멋지 하나 봐야 돼. 크롭이 언니 옆에서. 헐. 우리 팀 겐지 존나 멋있어.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. 그런 겉멋. 그런 콤보가 있나요? 겐지 용검 딜이. 이게 한 번에 120이에요. 딜이. 되게 질풍참 쓰면 안 뒤지거든요. 어. 아 그러네. 그냥. 이거를 좀 빨리 하게 되면. 그냥 2명 빼고. 집한테 가서. 또 2명 빼고. 그냥 빠른빠르게 움직여서. 그냥 잡는 거. 그냥 그거 밖에 없는 거 같아.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. 동체시력이 굳으면 못하니까. 그냥 겐지는 하지 마라. 솔직히 말하면. 겉멋을 낼 필요 없고. 그냥. 적을 잡고 자기가 살 수만 있다면. 그게 제일 좋은 거죠. 꾸덕. 그 인형님 저 유튜브에 그거 있거든요. 마요? 한 번 해볼게요. 우와. 우와. 아이고. 씻살이 났다 이거. 그냥 이걸. 빠르게 그냥 다 잡으면. 저 혹시. 그 저도 한 번 밖으로 좀. 내보내주실래요? 제가. 그 고속 질풍참을 한 번 해볼 테니까. 개피 좀 만들어주세요. 질풍참 한 번 닿으면. 다 죽을 수 있게. 제가 만들어줄게요. 아 오케오케오케. 헛. 차락. 뾰라롱. 간다. 노기가. 오르지 셔측. 이게 움직이나? 왜 안 밖지? 아 다했다. 그 언니가 너무. 못하시는 척하려고. 티 너무 나는데. 아. 아 진짜 티났나. POWER. 꿀팁을 또 하나 알려주세요. 아 진짜 아 티 났나? 오오오오오 벤지가 적으로 봤을 때 상황별 대처법? 제가 암살 당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갈게 이게 빠르게 콤보를 넣으면 바로 죽어요 진짜 이게 헤드 질풍 아 아 갑자떼에서 내가 모르는 거네 벤지들이 2층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2층 안 먹고 1층에 있을 때 가짜스럽게 폭티를 넣어서 암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성격을 마저도 제가 이겨요. 미리 때리는 게 너무 많아서. 네, 데미지를 한번 해놓기 때문에 잡기가 쉬운 거죠. 근데 진짜 개살기다 저거. 아까 말했던 뉴풍 참 비슷한 건데, 이렇게 한번 해. 이걸 그냥 움직이는 상대 상대로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. 저를 쫓아온다는 느낌으로 한번 그냥 와보실래요? 천멸 안 쓰고. 그래서 겐지들이 이렇게 딸피 됐을 때도 이길 수 있는 게 그냥 와봐요 저는.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, 여구로. 그래서 질풍참 초기화되면 다시 빠져나가고. 위도우랑 겐지 1대1 심리 싸움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겐지가 암살할 때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튀어나올 때 질풍참 콤보 긋고 바로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래서 위도우랑 1대1 할 때는 이렇게 튕겨내기로 거리 좁히다가 이렇게 푹 씨넣고 바로 잡는 방법. 이런 식으로. 보통 겐지가 이제 용검을 킬 때 이렇게 키는 모션이 있잖아요. 모션 때문에 공격을 못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씻고 저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. 네? 이제 갑자기 중간에 용검을 다 썼어요. 그럼 이때는 공격을 못 하잖아요. 들어! 칼 넣을 때! 그 모션을 이렇게 질풍참으로 캔슬돼서 바로 때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질풍참 말고 타이밍만 잘하면은 벽 타기로도 캔슬이 되거든요. 여기 우측 위에 화면 보면 이제 칼집이 보이거든요. 응응. 그렇지. 아! 네네. 이렇게 나오네. 팔참 나올 때 벽 타면은 이제 제가 튕겨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심리전을 이용한 건데 응. 이제 제가 튕겨내기를 쓰고 있으면 앞에서는 스킬을 안 쓸 거 아니에요. 그치. 근데 이제 뒤에서 화살 쏘면 저는 죽으니까 여기 앞에서 화살 한 번 뒤로 튕기고 또 앞으로 돌려서 성광이랑 헬벤 튕기는 거. 이거를 하게 되면 진짜 빠르게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튕길 수 있어요. 우와. 개미씨 최소화하고. 물겐지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솔직히 말해서 팁 같은 걸 따라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만들어서 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팁 같은 건 알되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 자기가 스타일을 정해놓고 겐지를 플레이하다 보면 충분히 저처럼 다른 유명한 겐지 선수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나가라 라는 거죠. 자 그러면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가난다더니 나만의 방법으로 상세히 얘기해 도망치겠어!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이기지 못한 적은 그냥 버리세요. 어 영상 끝났다. 그런데 있잖아요.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? 뭐라고요?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? 그렇다면 그럴 수 없지.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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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